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노실 때까지 어제도 살펴보셨지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또 잘못된 길로 우상숭배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셔서 일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게 이 호세하스 2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라는 영적 음행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느냐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방금 읽은 호세하스 2장 14절 15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살펴보셨지만 하나님은 여러 개입을 하시는데요 6절에 보면은 그름으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가지고 그 길을 보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는데 어제 홈페이지에 어떤 분이 간증 글을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요 아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 뭐 어떤 실패를 하시고 뭐 그런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그 어제 말씀의 깨달음이 너무 컸다고 그런 글을 올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면 참 내가 원했던 어떤 일이 좌절을 당하고 또 내가 가고자 했던 길에 어떤 문제를 만나가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팠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의도했던 게 성공했더라면 이건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결과가 일어났을 텐데 이걸 나중에 깨달으니까 실패해서 흘렸던 눈물조차도 그것이 감사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구절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의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틀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기 도로 찾으며 도로 찾으며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물질의 축복을 우상을 섬기는데 바을을 섬기는데 그것들을 잘못 사용할 때 주신 것을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빼앗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우리가 늘 풍족해서 넉넉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내가 늘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 귀한 물질을 엉뚱한 데다가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주신 것을 빼앗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걸 막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당신의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왜 흥미로우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과정 이것들이 참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여기 나오는 이 거친 들은 광야를 말하는데요 보편적으로 광야는 좋은 곳이 아닙니다 누가 광야길을 가기를 원하며 또 광야로 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광야를 거치면서 거기서 성숙해진다 그러고 광야를 거치면서 인간이 됐다 그러는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사람이 실패하고 그래서 고난의 광야로 간다고 다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고난의 광야로 가서 다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황폐해지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광야끼리 아름답기 위해서는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끼리일 때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끼리 되어야 그 고난의 광야 실패의 광야 광야의 특징은 고독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그 광야를 지나는 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내 인생에 그게 보약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야끼리를 걷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쓰라리고 아프고 눈물 나고 억장이 무너지고 그런 광야끼리를 걷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걷는 이 아프고 힘든 고난의 광야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는 광야 길이냐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광야가 왜 복되냐 14절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살펴보았지만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친 델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막 그냥 결핍된 게 많고 외롭고 고독하고 나를 상하게 하는 악한 짐승들이 늘 나를 해치고 그래서 광야가 좋은 게 아니고요 광야끼리 왜 좋으냐 광야는 모든 인간적인 관계 이것들이 다 차단되는 대신에 거기에는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게 광야거든요 저는 이걸 90년도에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간증을 했지만 여기민이라고 저 혼자 이제 가방 두 개 싸들고 모든 가족들은 전가족으로 이민을 갔으니까 다 이제 시카고에 계시는데 저 혼자만 서른 살 때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1년 2년 제가 신학교 공부하던 그 기간은요 고독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신 대학교를 나오신 고신 출신인데 아들인 저도 당연히 아버지 뒤를 이어 그 학교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주소를 잘못 알고 총신으로 가가지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만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 외로움의 절정이 여름 방학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 석 달이나 되는 긴 방학을 그 가족들이 있는 시카고로 가면 되는데 왜 안 갔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나름대로는 또 뭐 이유가 있었겠죠 공부를 한다든지 또 가족을 떠나서 기도 생활을 좀 해보고 싶다든지 신학에 대해서 좀 그러고 싶어서 안 갔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긴 시간을요 양지에 있는 신학대학원은 그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이제 물도 끊고 또 기숙사에서 식사, 밥 도와주시는 아줌마들도 다 철수하고 그래서 거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지에 기숙사에서 공부하다가 방학이 되면은 이제 사당동으로 오는데 그 학부생들이 있는 데거든요 그 전사님들 아는 나디건 전사님들은 다 자기 집으로 가고 그 사당동 기숙사에 있으면 진짜 외로워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가 쳐져요 그 사임일실방에 그 뭐 저 혼자 있는 건 아니지만 혼자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말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요 하루에 세 마디밖에 못합니다 세 마디밖에 그 세 마디가 언제냐 아침에 기숙사에서 밥도 안 나오거든요 그 구름다리 건너가지고 육교 건너가지고 그 허름한 식당에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첫 번째 마디가 아침 먹을 때예요 아줌마 비빔밥 하나 주세요 그게 제 첫 마디예요 두 번째 마디는 점심 먹으러 육교 건너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아줌마 비빔밥 하나 주세요 그게 두 번째 마디예요 세 번째 마디는 같이 해보실래요? 육교 건너가가지고 그 식당에 가가지고 또 저녁도 아줌마 비빔밥 하나 주세요 메뉴가 똑같이 이렇게 석 달을 지냈습니다 거기 뭐 다른 메뉴도 없고요 그 허름한 이런 뭐 또 총신대학교 자체가 숫자가 많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식당도 뭐 몇 개 없고 그때는 또 돈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를 목사 훈련, 목사시키기 때문에 이제 물질적인 훈련을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또 생각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가져온 딸라는 손도 안 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정말 어렵게 살았거든요 스스로 거의 아침, 점심, 저녁 비빔밥 주문할 때 말고는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 몇 주 지나니까요 사람이 미칠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 어디 누구라도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때 제 친구가 이제 딱 이제 신혼 각 결혼해가지고 송파에 사는 친구가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 집을 가다가 가다가 미안해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 신혼집에 혼자 착 놀러가는 게 얼마나 그 미안한 일이에요 그래서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요 막 너무너무 외로우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참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니까요 막 속이 터질 것 같으니까 기숙사에 뭐 저 혼자 아무도 없는 그 기숙사 방에서 막 소리를 외치면서 이건 절규예요 하나님께 막 아버지 제가 너무 외롭습니다 그러면서 막 부르지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나면은 이제 외로움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신비가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막 외로워 죽을 것 같은 그 무게만큼 기쁨이 밀려오는데요 막 기쁨이 저 안에 밀려오면 이번에는 또 가슴이 또 하여튼 제 가슴은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막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막 또 터질 것 같은 그 기쁨이요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제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나서 너무 이제 심심하니까 그 사당동 기숙사는 또 터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크게 언덕을 넘어가면은 숭실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기숙사 거기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려고 거기에 이제 숭실대학교 언덕을 넘어갈 때가 많았는데 그 가보신 분은 알지만 제법 이렇게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제 차들이 지나가면 막 엔진 소리가 큰데요 그 사당동 고개를 그냥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니까요 그 사당동 언덕을 넘어갈 때 좋은 건 뭐냐 차들의 엔진 소리가 시끄럽기 때문에 막 어지간하게 소리쳐가지고는 딴 분들에게 들리지도 않아요 방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당동 언덕을 넘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목사 훈련을 시켜주시니 이제 제가 곧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래 그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막 이제 그 사당동을 건너가고요 그리고 또 설교 연습을 그때 다 했습니다 제가 그 언덕을 넘어가는데 막 소리 질려도 그 사람들한테 그것도 거기는 주택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잘 안 가는 거기 때문에요 막 너무 신학기랑에 설교 가고 싶어가지고 막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가는 운전기사들 보고 막 소리 지르면서 설교 연습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서 이게요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아니라면 이런 정상을 조울증이라 그럽니다 막 우울해 죽을 것 같다가 막 금방 가슴이 터질 것까지 깊었다가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조울증 걸린 적 없습니다 은혜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한 삶이 왜 좋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 말로 위로하고 저는 지금 제가 참 이게 변질되고 있는 건 아닌가 마음이 아플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 지금요 외로울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은 길을 가도 제가 쓰는 방식이 있는데요 등산을 하거나 이제 중앙공원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할 때 제가 정상적으로 가면 운동 못해요 한 2분에 한 번씩 막혀요 어? 목사님? 그러면서 아는 사람들이 많고 저는 또 다른 교회 다니지만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한 2분에 한 번씩 써야 돼요 그래서 제 작전이 뭐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걸음을 멈춰버리면 이거는 한 5분 또 그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걸음을 안 멈춥니다 가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가면서 이제 지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또 따라와요 목사님 산책 중이시니까 제가 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은요 고독 이런 거는 저는 고독을 피해 다녀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사람들하고 교제는 막 엄청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감격은 요새 제가 잘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 혼자서 사당동 기숙사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쳐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을 풀어주시고 말로 위로하고 그래서 저는요 14절에 나와 있는 거친 덜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간 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교제를 하면서부터 그게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 대형교회 목사들이 변질되기가 쉬우냐 이 정세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엉뚱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왜? 의지하는 모든 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의지하는 발신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말로 위로하고 저는 오늘 두 갈래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왕에 광야끼레 고난의 길에 아픔과 외로움과 90년에 제가 겪었던 그런 고독을 겪고 계시는 분이라면 기왕에 그 길을 걷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끼레 광야끼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분주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눈 돌릴 틈 없이 사람들 사이에 섞여가지고 그렇게 인기를 누리시는 분 고독의 광야끼로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오해를 통해 사람을 흩으시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쓰라림을 가지고 고독한 광야끼로 하나님이 내 모실 때가 있는데 그게 인간적인 눈으로 실패처럼 보이지만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친 덜로 데리고 가서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개입하심의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뭐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15절에 나오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이거에 대한 이거 난의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학자들마다 이게 어떤 뜻인지를 다양하게 설명하는데 새벽에 그거 다 설명하면 여러분 너무 졸리니까요 그거 다 설명은 못하지만 저는 그 여러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을 취하느냐 이걸 선물적 차원으로 해석하는 걸 저는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제가 이걸 왜 선물적 차원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그 앞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의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기 나오는 도로 찾으며 도로 찾으며 빼앗으리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왜 빼앗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물질을 발신이 주었다 피를 주거나 하는 발신이 주었다 그리고 그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발신을 숨기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으신다는 거예요 왜 광야 길에서 비로소 거기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이걸 제가 왜 선물적 차원으로 생각하느냐 그때 그렇게 빼앗은 것을 광야에서의 연단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빼앗은 그걸 되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성경에 보면요 NIV 같은데 보면 이 부분을 Give back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되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또 NLT라는 영어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Return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엉뚱한 데다가 물질을 사용하고 이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하기 위하여 육적인 물질의 풍요함을 빼앗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일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기왕에 그런 어려운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광야로 나아가는 이것이 계기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 Give back, return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다시 되돌려받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가도 오늘 방금 전에 새벽에 참 바떡 제가 해명을 해야 될 게 생겼는데요 제가 그저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씩 반복하는 이 단조로운 그가 좀 그랬는데 이게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이 이게 작사한 곡이래서 이게 확 와닿았다고 그래서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아 근데 제보가 들었는데 그게 송명희 시 작사가 아니래요 그런데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이 작사한 분이 그걸 들었으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내가 해명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것들을 내게 주셨는데 우리는 바알이 주셨다 바알신이 뷰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요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제가 보면은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방금처럼 이렇게 오해해서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가정 오해 풀고 하나님께 되돌려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단계가 제일 중요한데요 하나님 개입하심의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15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첫 번째 단계를 거쳐 아골 아 두 번째 단계를 거쳐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 보면은 아골 골짜기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아골 골짜기는 요수와 칠장을 배경으로 하는 아골 골짜기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난공불락이라고 합니다 여리고성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막 사기가 충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기억나시죠 이게 뭐 예선 탈락만 하던 나라가 갑자기 그냥 월드컵 때 막 뭐 막 축구 강국을 다 그냥 격파를 시켰는데요 그때는요 이 사기가 충전하니까 선수들이 꼭 그 세상 말로 신앙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신들린 것처럼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90분 동안 막 정신없이 뛰고는 나중에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탈진하고 선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단체 경기는요 이 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나니까 막 사기가 충전해가지고 그 다음 정복해야 되는 게 아이성인데요 이름 참 잘 지었습니다 아이성은 그 애같이 조그마한 성이에요 이건 열이고성에 비하면은요 이건 뭐 전쟁도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제 아이성과의 전투를 벌였는데 가슴 아프게도 질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봅니다 사람이요 아 이거는 안되겠다 이건 우리도 어렵다 그래가지고 지는 거 하고 이건 절대로 이건 이긴다 확신한다 그러는데 지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 아이성에서 전투의 패배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치명적이었는지 5절에 보니까 요수와 칠창 5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이런 쓰라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마음이 녹아가지고 물같이 됐대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요 왜 이 전쟁에 패했나 분석해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수와 칠창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요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전쟁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아간을 붙잡아가지고 심판하는데요 요수와 칠창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수와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요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이 아골골짜기의 유래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골골짜기라는 지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하 2장에서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간이 취해서는 안 되는 바친 물건을 훔쳤다는 것은 그거는 그 훔친 행위는 탐심을 바탕에 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시면서 왜 아골골짜기를 이야기할까요 그들의 우상숭배의 근본적인 중심에는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하 2장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어머니는 엄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고상한 그 무엇이 있어서 우상숭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새로운 신이라고 성겼던 그 발신이 하나님보다 그 믿을 만한 가치가 있고 우아하고 고상하고 진짜 능력 있는 신이라고 믿었을 거 아니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필요로 주관한 되더라 농사 잘 져야지 돈 좀 벌어가지고 자식들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켜야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우상숭배하는 그들이 동기가 탐심으로 시작한 게 아골골짜기의 아간하고 그래서 망한 아간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고독하고 외로운 고난의 광약길로 인도하시고 말로 그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개입이 뭐냐 너희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아간이 망했던 너희들의 조상 아간이 추구하다가 망했던 아골골짜기의 길이다 정신 차려라 그 길로 가면 망한다 저는 이번 특색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경고가 주어지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와서 막 부러짓고 기도하고 눈물로 막 본당 사수하려고 세상에 새벽 2시부터 오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 2시부터 앉아서 부러짓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요 여러분의 그 부러짓음의 동기가 아간과 같은 탐심으로 인한 동기가 되었다면 오늘 형식은 본당에 와서 하나님께 부러짓는 형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사실은 그게 아간에게 부러짓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나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그거 지금 아간한테 부러지셨다 오늘 우리 신앙의 동기가 탐심 오늘 우리 신앙의 동기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설득해서 한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는 거 이게 발신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발신을 섬기는 그 발종교의 특징은 뭐냐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발종교의 특징은 뭘 요구하는 게 없어요 우리 요와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요구하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진짜 제대로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려고 그러면요 이건 뭐냐 사르르판을 걷는 거예요 큰 교회에 목사라서 제가 보기에 때깔이 좋아 보이십니까? 이 뭐 하나님 요구하시는 대로 이거 살려면요 단 하루도 긴장을 푸는 날이 없습니다 이거 뭐 여차하면 자빠지니까 발종교의 특징이 뭐냐 요구하는 게 없어요 뭐 하러 뭐 그냥 뭐 그냥 두려라 그냥 내가 주는 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발종교거든요 오늘요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형식은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발종교를 믿는 거예요 요새 그 젊은 사람들 이런 말 쓰잖아요 요하라고 적고 발신이라 부른다 요새 그 젊은 애들 쓰는 그런 문구 그런 거 쓰잖아요 우리 신앙이 성숙이라고 적고 탐심이라 부른다 오늘 지난 다섯 해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이 좀 점검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세속주의와 탐욕의 지도를 가지고 발신을 섬기는 그 우매한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니 지금 진짜 위험하다 니가 걸어가는 그 길이 니 조상 아간이 망했던 그 길이야 아간 골짜기는요 아간과 그 가족의 무덤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이 광야끼리에서 아골골짜기 이 끔찍하고 섬뜩한 이 아골골짜기를 하나님 언급하시느냐고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 새벽에 기분 좋게 이곳에 나온 여러분에게 저주의 아골골짜기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의 무덤이 있는 아골골짜기가 선포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좀 잘 살아보겠다고 가는 그 길이 이게 폐망의 길 이게 죽음의 길 그 길에서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여러분 이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이 공식 아골골짜기가 나오고 소망의 문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지금 아간처럼 아골골짜기로 그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아골골짜기를 벗어나 소망의 문을 향해 나아가는지 점검하셔야 되는데 잣대가 뭐냐 이 아골골짜기로 나아가는 아간과 같은 인간에게 특징은 뭐냐 소망이고 뭐고 없어요 지금 잘 되는 거 뭐 안 되면 뭐 거만 거 훔쳐서라도 지금 그래서 뭐 신령 안복 다 필요 없고요 현찰로 달라고 현찰로 오늘 뭐 기도하고 나면 통장에 돈이 늘어나고 이걸 원하지 뭐 소망 이런 거 필요 없다 이 관심의 초점이 그쪽으로 흐르는 사람들은 그렇죠 위험한 분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힘들고 많은 연단이 있지만 내게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이 나를 견디게 하고 그 소망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부하게 잘 사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내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내 심령이 하나님 주시는 샬롬으로 그런 평안을 누리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아골골짜기를 벗어나 소망의 문으로 접어드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세 단계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친 덜로 데리고 가서 막 그냥 사람 북적거리고 거기에 내 주인공이고 막 인기 최고고 겉으로 보여지는 번영이 늘 번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고독하고 눈물 나는 광야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일 수 있다는 거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계가 뭐였죠 거기에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1단계로 그냥 우상을 숭배하면서 누리는 그 풍요가 끝나고 2단계로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심으로 말미암아 억장이 무너지는 결핍된 고난의 과정이 끝나고 3단계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으로서의 포도원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 특별 새벽 부흥회가 악월 골짜기를 벗어나 소망의 문으로 진입하는 축복의 새벽 부흥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으시고 신령한 복을 꿈꾸면서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는 어제 이 찬양이 마음에서 되뇌어지는데 참 기뻤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그래서 막 소리치는 게 난 예수가 좋다오 여러분 90년의 제가 아무것도 없고 찢어지게 가난한 그 당시로 그거 1500원인가 하는 그것보다 더 쌌을지도 모르는 비빔밥을 삼시세끼 연명을 하고 끄제지하기 짝이 없고 세상에 초라한 저였지만 사당동 언덕을 넘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아 소리를 지르며 주님 행복합니다 주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목이 쉬도록 제가 선포하면서 그 언덕을 넘어갔던 그 시절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나니 이게 진짜 위험한 거구나 이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리칠 수 있다면 난 예수가 좋다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 관계없이 난 예수가 좋다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이 기쁨에서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새벽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내 영혼이 기쁨을 되찾으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마 주님 곁을 떠나가지마 내가 만난 주님은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더 베드로 고백처럼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를 사랑한다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정체로 기름 부르사 인 Н력 부르사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노란